창세기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베를 돌로 살해했습니다 그 뼈아픈 기억이 이제 잊혀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의 나이 130세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지었는데 그 뜻은 안정되다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떠돌이 인생, 수고로운 노동 그리고 자녀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 그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셋과 그의 후손들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새로운 신앙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스스로의 업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 문명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셋과 그의 후손들은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고 세상 풍조가 바뀌고 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의 특징입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들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명문 인생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 결혼하고 그도 아들을 아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단어는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의미로 구약성경에서 사용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비로소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 뜻은 누군가가 그 예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담도 그리고 가인도 가인의 후예들도 예배를 저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후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예배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가 실패되고 그 일로 여러 가지 일이 꼬여서 동생을 죽이고 예배만 생각하면 뭔가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던져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랍고 풍성한 삶이 그런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예배는 그저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일거리 정도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누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말하기를 아니 이 험한 세상에 밤낮 없이 이래도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인데 무슨 예배냐고 그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드리는 거지 무슨 예배냐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너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 말고도 먹고 사는 일 목구멍에 풀칠하는 일 말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영적인 일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공동번역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의 비로소 에너소가 비로소 야외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 명문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핵심 1번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인생의 중심에 두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들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생각했어요 일본에 가면 현재 도자기를 만드는 3대 산맥이 있습니다 사스마 도에 가라스 도에 아리다 도에 이 세 가문은 모두 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그들에게 유혹됐거나 아니면 끌려간 사람들이 세운 가문들이에요 조선인들이 만든 가문입니다 당시에 조선에서는 이런 도에 가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천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주 상당한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도 그들은 거기서 생존하면서 위대한 예술 명문가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스마 도에가는 일본의 도에를 세계화시킨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 사스마 도에가는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심수관이라는 사람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수관 그들의 조상인 심수관이 그 후손들에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겼어요 지금도 그것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도에가는 어떤 순간에도 물레의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저도 이 도자기를 굽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이 예술가가 그 기계를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빚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손재주가 아니라 그것을 돌릴 때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점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잃지 않아야 위대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도자기의 핵심은 그리고 도의 도공의 일생은 바로 이 힘에 있고 이 힘을 찾는 것이 도공의 일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나 최선의 일을 다해도 힘이 흔들리면 작품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여러분 명문 영적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요 여러분 일주일만 예배를 제대로 안 들이면 벌써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마귀의 역사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배가 흔들리면 마음의 안정도 일주일의 삶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존재 전체도 흔들려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들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예배만 흔들면 모든 걸 흔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 받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놀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내 관심 있는 일이 있어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도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놓고 나올 수 있어야 드디어 영적인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게임에 빠지면 그걸 놓지를 못합니다 밥 먹으라기도 놓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그걸 놀 수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삶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 영성가였던 리차드 포스터는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우선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여기 나오셨지만 어떤 기대로 나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분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라 예배 전에 5분, 10분이라도 먼저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오셔서도 예배 전에는 이웃과 많은 인사를 나누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누시면 좋습니다 예배 전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때, 죄 이런 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로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벼운 인사만 하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총 또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예배가 달라집니다 또 설교자와 예배의 위원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데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들의 짐을 풀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5년 10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밀려 들어와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셋과 그 후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아들이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후에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때까지 아이가 없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결혼 일찍 하고 아이를 낳기로 원했는데 65세까지 애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이 아이를 낳는 것을 계기로 에녹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깊은 신앙적인 각성이 없이 살다가 이 아이를 낳는 계기가 되어 신앙의 전기를 맞이했어요 변화의 시점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기쁨의 사건일 수 있고 그래서 다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의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너무 슬픈 사건 자식을 잃거나 형제를 잃거나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한 만남도 있어요 특별한 만남 어느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서 때로는 연인을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결혼을 참 잘한 분들이 있어요 전혀 예수민들 상황이 아니었는데 좋은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잘 믿어요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건을 긍정적이고 진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다든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버린다든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든가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연애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제를 시작을 하면 과거에는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어도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젊은이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만남은 뭐냐면 딱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둘이 만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에너지를 주십니다 만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교제는 제가 아주 그냥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인생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인생의 영적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녹은 65세의 그 일을 경험했어요 65세에 철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65세가 이것도 보는 분들이 아직 나는 65세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세상에서 놀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애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면 10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애녹의 65세는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볼 때 18세예요 18.5세 18.5세에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게 늦은 것 같지만 빠른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주님을 알고 빨리 영적 가치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녹은 이 사건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애녹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누구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습니다 애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냐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믿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인정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이 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오셔서 계시다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여기에 주님이 지금 와 계시다 여러분 지금 같은 눈초리를 하고 있을까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할 겁니다 예배에 늦을 수가 없어요 앞자리를 다 둘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더 예배가 적극적이고 더 영감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옆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있을 때는 여러분은 우아할 수 있어요 우아하게 말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또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와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애녹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또는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고 더 공격하거나 나를 미워할 때 감당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박한 순간이 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때 누구나 당황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 하나가 보니까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가득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깨워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린 곧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도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밖에 없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눈 좀 열어주세요 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온 산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급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숫자가 많은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애녹이 어떻게 동행했어요 300년을 늘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갔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세 후손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처음부터 업적이 나옵니다 애녹 성을 낳았고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라멕이 부인 결혼을 두 번이나 했고 또 자식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잘됐다 그 자식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갑부가 됐고 예술가가 됐고 무기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업적을 그들은 많이 자랑했습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도요 너무 만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잘난 자랑 할 거 없으면 자기 왕년의 자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속이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그거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계보를 보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까? 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큰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자랑할 게 그동안 자랑했던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을 멈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최고의 석학이고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고 나니 내게 자랑거리가 배설물같이 됐다 배설물 좀 리얼하게 말하면 똥이라는 거예요 똥 똥같이 됐다 이거예요 누가 똥을 자랑합니까? 오늘 아침에 싼 거예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다 주님의 가치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누가 칭찬해주면 좋아요 칭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참 훌륭하다고 멋지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고 참 위대한 사람 당신 참 큰일을 했다고 칭찬해야 돼요 서로 그렇다고 그렇다고 그때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예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괜히 그런 줄 알고 막 힘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결론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느 날 어느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명문 인생 영적으로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